다음으로는 우리 청년최고위원회 유일한 여성후보이십니다 함수롱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투사와 전사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치정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는 청년정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마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청년최고위원 후보 함수롱 오늘은 충청 대전에서 당원 동지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함수롱 자유파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 넘치는 후보입니다 이제는 이 소문이 우리 당원 동지 분들께 입소문이나 했습니다 저의 마음 저의 진심 알아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유파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더 강해진 저 함수롱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이제 쫄병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요즘 저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함수롱 한 1, 2년 전만 해도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될 것 같더니 이제 얘 칼로 찔러도 칼이 부러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충청에서 당원 동지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얼마 전부터 충청 대망론이라는 말이 당 전체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야권 제1,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이전과는 좀 바뀐 내용이었습니다 별은 아무 때나 잡는 것이 아니다 한때 별을 순간에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확신이 없어서 안 돕겠다 저 청년 최고위원 후보 함수롱 용기있게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 내외에 계신 야권 대통령 후보 훌륭한 후보분 많으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위원장님 이분들 다 포함해서 이분들 모두 개인의 입신양명 출세하고자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문재인 정권의 아주 넌덜머리가 난 국민들로 하여금 출세 아닙니다 출마 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염원 이것이 이분들로 하여금 출마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께 호소드립니다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 그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후보를 간택하고 그리고 띄웠다가 또 얼마 있다가 가치가 없듯이 그냥 식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대신 나라의 어른으로서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렬하게 신랄하게 비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 시를 2021년 우리 당에서 외칠 줄은 몰랐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진짜만 남고 가짜는 다 가라 나라가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우리 딱 한 명만 바꿉시다 우리 딱 그 한 명만 바꾸고 시작합시다 5년만 사는 청와대 임차인 문재인 대통령 방 빼라고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방 빼십시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소신있게 살겠습니다 지도부에게 할 말은 따끔하게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원 동지분들의 의견 전하겠습니다 용기있는 후보 함수로 오늘 대전에서 큰절 올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여 분노하라 이성과 교만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함수로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을 다니시면서 큰절 하시노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